Hello brothers! Hello sisters! We are Korean Bros! 한국 생활 4년차 겨드로 보기는 그냥 변봉한 독일인처럼 생겼지만 마음덕에 친한 한국인은 숨어있습니다. 프로그램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미국에서 온 스카치입니다. 반갑습니다. 한국에서 뮤직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고 시즈닝의 멤버입니다. Hello, I am Fred. I am all the way from Denmark. I am a producer and songwriter and super excited to be here. 나만 음악 모르는 거 아니에요? 아니야 아니야. 이 마음이 들어있어요. I have to go deep inside. 오늘 이렇게 하실거에요. korean song reaction. 반대로? 이 MV에 대한 영상은 안 좋은 영상입니다. 누구나 그런 한국의 장면을 만들어보는 것 같아요. 리하이. 내 곧 머리도 마세요. 혹시 이 분이 잘 모르죠? 잘해봐요! 나는 볼사 좋아. 저는 너무 좋아해요. 요즘 들어서 블랙핑크 일어로 할 것 같아요. 오우 Do you tell me any difference between singers or songs from your country and Korean? I think American singers in general they have thicker voice Korean singers they have thinner voice But it's really for a friend, honestly 한국 음악계 보면 눈이 아냐 They are making new talents everyday They're really 열심히 훈연시키고 And they're really hard to work I mean Danish and German The language does not sound good K-BANGSOO! 진짜 잘 어울리지 않나요? 전국은 잘 어울리지 않나요? 저희는 잘 어울리지 않나요? 첫 번째, 그는 K-BANGSOO! K-BANGSOO! 오늘, 그는 레전드에 대해 알아보는 것 같아요. 네, 재미있어요! 촬영은 텍스코의 신곡을 찍는 것 같아요. 가자! K-BANGSOO! 가자! Let's do it! It's a live performance! It's a live performance! You know the song? I don't know. It's nice. I don't know what it is. How can I do this? The song is so good. It's a very special song. 아우 이즈 이즈 좋네 목소리도 좋은데 가사도 되게 의미가 있잖아요 아 이거 보고싶다 좋지 잊지마 어 몸이 진짜 심해 흔들리지 같이 아 예쁘다 음 음 음 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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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주의 사랑 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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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은 노래가 많아서 목소리 너무 좋아서 목소리 너무 좋아서 목소리 너무 좋아서 미쳤어 진짜 좋은 노래다 목소리 너무 좋아서 목소리 너무 좋아서 목소리 너무 좋아 그리고 그 octaves, 그 violins 그냥 엄청나요 그리고 그 노래가 정말 잘 어울렸어요 정말 좋은데요 그리고 그 클래식이 굉장히 좋아하고 싶어요 그 strings 그 typical 스타일이 한국인가요? 솔직히 말했을때 제가 너무 많이 받았을때 근데 보통 제가 듣는 한국어로 제가 듣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잘 모르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은 멋진 것 같아요 그것을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나요? 한국어 발음이 좋지 않나? 솔직히 말할 수 없지만 한국어 발음이 좋지 않나? 저는 지금 말할 수 없지만 사실은 좋지 않나? 작곡가의 입장으로서 노래를 세게 엄청 가창력이 좋게 잘 부르는 것보다 가사가 와르르 무너진다 했을 때 탁 폭 던져줄 수 있는 그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되게 힘들어요 김범수씨가 그 앞에 1절 부분에 슬픈 그 가사들을 되게 담담하게 부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인상 깊게 봐가지고 노래를 잘 부르는 것도 잘 부르는 것도 약간 호흡으로 부르는 거 있죠? 하고 떨어지는 거기에서 나오는 슬스랑 그냥 개인적으로는 가사가 슬프잖아 난 오히려 이런 상황을 절대 안 만들고 싶다는 생각 계속 하고 있었어요 진짜 호흡도 그렇고 호소력, 음색, 감정 다 진짜 쫓아났어 레전드 이 노래는 사실은 라틴의 오리지널 song 이 노래는? 오케이 잘 부르다 저 노래는? 로mat H2 노래는? 와우 어떤 곡이 있는지? 무슨 암시가 있는지? 정말 잠 R4 노래는? 정말 잠리로는? 내 눈이 안 남겨있다 너는 안 가려있다 나의 눈이 안 그니까 나의 눈이 안 남겨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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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ur time goes to the evil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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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. 조사에서 뛰어들게 되는 것 같아요.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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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. 조사에서 뛰어들게 되는 것 같아요. 뭐죠? 강에 까비节적인 상관형을 했었거든 eastern에서 가장 좋았지 않았어 이 직전이예요 손으로 만들고 그런 상태로 퀄차 파트설로 그리고 단순한 목표는 뭐죠? 결국은 이 목표는 이렇게 작업했고 결국 이 목표는 그냥 됐는데 깜짝 첫 번째 발성이 정말 힘들다고 사용할 수 없었지만 좋았다 Perfect pitch 발성이 다 하나하나 완벽해. 교과서 출판해야 하는 거 아니야? 근데 학생들은 따로 하지 못할 거야. 제가 그 얼굴을 봤을 때, 하이 노트를 봤을 때 그 얼굴을 많이 변했지. 그는 그 얼굴을 많이 변했지. 그는 그 하이 노트를 잘 못했지. 그 하이 노트를 노래를 하면 아아아아! 인정, 인정. 저는 정말 잘 어울려요. 저는 잘 어울려요. 저는 잘 어울려요. 저는 항상 잘 어울려요. 난 노래 그렇게 못 해. 응. 하지만 이제 하이 노트를 많이 취했고 이 아이들이 하는거. 그래서, 보통는 하이 노트를 다듬을 때 그럼 그러고, nod을 짜고, 끝까지. 혀에 대해서도 명북이 Wayabung이 있어요. 물을 한번 완전히 고정하고. 그런거 알죠. commun자. 소금의 비주얼을 좀 뻔할게요. 소금의 비주얼을 좀 좋아해서. 약 한 잔을때부터. 하지만 제 세계에만 Brothers만ek이 있고 하지만 소길들의 친구가 보면 본인이 좀NS을 해야 하는 게 네. 안녕히는데요. 안녕하세요. 김범수는 소금은 Like I said, he is super talented. He can do things that most singers can't do. I have mad respect for that. As in my personal preference this is not something that I would listen to when I'm chilling at home. But that does not make it any bad, it's still super good. And he has a lot of classical things. I like that. It's Celine Dion, it's the Disney pop from the 60s. Mashed together in one thing, that's why I have my respect for him. Personally, balliade is not my favorite genre. 근데 만약에 한 명의 노래를 듣는다면 김범수는 정말 멋진 앨범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감정에 대한 감정 저는 이 성향이 이렇게 똑같은 것 같아요 화면에는 정말 나쁘지 않은 소리가 들어요 근데 만약에 앨범의 공간에 있는 공간에 있다면 저는 사실 이 소리가 정말 불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소리가 너무 불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그 소리가 너무 불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킴범수 롤면 무한히 알게 되었는데 진짜 와르르 같은 노래를 왜 인기가 없는지 모르겠어요. 되게 다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. 다 좋은 거야. 반칙이잖아 이거. 이게 우리 영상만 봤잖아. 이미 가슴이 웅장이야. 진짜 까범수. 그럼 여러분! 구독! 좋아요! 다음 소식까지 다음에 봐요! 안녕! 오마이갓! 다 반할 거 아니야? 반칙이야? 반칙이야?